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시장 오를 때만 해도 많이 오를 것 같으니 쉽지만은 않네요. 지난 밤에 미국 시장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3일 연속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다가 오늘은 또 발락했고요. 그 폭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어서 2, 3주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히 보면 다운은 0.8% 내렸고 S&P 여백은 1.2%, 나스닥은 2.3%가 하락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필수 소비, 헬스케어, 쉽게 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안 갖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한 하루였고요. 크게 많이 오른 건 없습니다. 선전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기술주나 이미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반등봉이 컸던 거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다시 상당 부분 상승포를 반납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연준의 2인자 아닙니까? 라엘 브레이너드 의장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분인데, 거버넌입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공격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해서 대체대 저표 축소나 이런 것들을 5월에 확정에서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생각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지난번에 점도폐에서 나왔던 올해와 내년까지 남은 9번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50BP 인상을 금년에 3번 할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번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뚜껑이 열려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리의 빠른 상승세가 가져오는 거죠. 특히 10년물 금리가 2.56%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부분은 2019년 5월 이래 최고 올라갔고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돈이 몰릴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의 달러는 2020년 5월 이래의 최고치 같습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미국 바깥에 있는 자산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머짐 맞기 이런 쪽 우리나라 달러 환율 이런 것도 양가 영향을 오늘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 있겠고요. 반면 유가나 금값은 오늘 양쪽 모두 소폭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몇 가지 보면 애플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1.9%, 1.3% 정도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나 아마존은 다른 것보다 약간 더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5%, 아마존 2.5%고 테슬라가 4.7%가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에 더 강했던 것은 더 하락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했던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성장과는 약간 거리가 먼 종목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성장의 정확하게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시장에서는 성장주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치주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성장과 가치를 다시 한 번 혼동스러우신 분이 계시고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은 약간은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성장주는 테마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스 모멘텀 있는 주식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 주식이나 서양 선진구 주식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하면 흔히들 우리가 주시장에서 성장주라고 얘기할 때는 숫자가 떨어져야 되는 숫자라는 것이 매출이익 이런 것들이죠. 매출이 당장 올해뿐만 아니라 기존 것 그리고 올해 예상치 그리고 일부에서 3년에서 5년치까지의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3년 5년 이런 것들 과거 최근의 추세 이런 것들을 엮어갖고 나름 자산운영사 아니면 증거사비로 분류를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성장주라는 것이 있겠고 반대로 가치주라는 것도 또 다른 얘기입니다. 가치주라는 건 많은 분들이 가치주하면 필수소비재 자산주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치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곤란합니다. 가치주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대보다 뭔가를 주면 상대죠. 지수면 지수 아니면 섹터 대비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리 낫다라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송상적으로 세 가지 세 개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익 대비 어떤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PR을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겠고요. 또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자산 대비입니다. 그래서 PBR을 얘기해 자산 대비 몇 배다 이런 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면 1.3배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다루지만 PSR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얼마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다 절대치가 자기네 절대치가 아니라 지수 대비 아니면 섹터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캐시플로우입니다. 순현금으로는 대비 몇 배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물론 그 외에 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회되면 다른 월거지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분류되는 것들이 오늘 좀 강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보면 많은 분들 PNG 같은 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존스랜 존슨이라는 거죠. 존스랜 존슨은 0.6% 올라가고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선박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PNG 같은 경우는 0.3% 올라갔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상 채우가가 같습니다. 급등한 건 아닙니다. 0.3% 올라가서 사상 채우가 같고요. 저희가 통신주에서는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것, 저희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이 많은 분들이 통신주라면 AT&T를 얘기하거든요. AT&T는 3, 4년 전부터 한국의 어떤 미국 주식에 관심이 늘어났을 때 큰 증권사 몇 개에서 미국 주식은 AT&T다 하면서 많이 추천했고요. 특히 관련된 책도 처음 나왔을 때 보면 배당하면 AT&T.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6, 7%, 많을 때는 8%의 배당 수익률이 보입니다, 눈에. 그렇게 했는데 주가는 재미없었죠. 반면에 저희는 텔러스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0.8%를 하면서 또 사상 채우가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주이자 배당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저희 개인의 의견이겠죠. 텔러스 같은 경우가 올라갔고요. 저희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이 이런 경기랑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돈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속은 산업재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경기랑 상관없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청소를 수거해가는 거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들인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아직 사상 채우가는 거리감이 있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고요. 또 의료보험 쪽에 보면 유나이티 델스 그룹이 있는데 오늘 사상 채우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약간 상관없는 것들이지만 어찌 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리오프닝 되는 게 잘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요. 여행 가실 때 처음에는 국내 여행을 가잖아요. 제주도 가고 요즘 울릉도도 가시는 분, 크로즈가 생겨서 가고 요즘 남해 이런 데 호텔 많이 생겼잖아요. 남해 이렇게 가시는데 3주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을 겁니다. 홈쇼핑에 보면 해외여행 가시잖아요. 해외여행 가더라도 여러분들 비행기 제일 장거리 몇 시간 타고 계셨어요? 저는 12시간 정도까지 타보긴 했었어요. 제일 유명한 건 업계에서는 제일 긴 건 항상 얘기하는 건 뉴욕이랑 싱가포르입니다. 뉴욕, 싱가포륨이 해외에서 보통 얘기할 때 제일 노선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다니는 거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는 건 그런 건데 그냥 거의 20시간 가거든요. 그런데 20시간 정도는 코로나19이더라도 탈 수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늦게 갈 게 여행이 뭐 같냐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실내에 들어가서 물론 바다에 있겠지만 실내에서 8박 9일이고 14박 15일 가는 게 크로즈거든요. 그래서 크로즈가 제일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크로즈 같은 거가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습니다. 다른 리오프닝에 비해서. 크로즈 같은 카니발이 2.4% 올라갔고요. 노르웨이전 크로즈가 1.0% 돌아간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속속들이 개별 종목별 이슈들까지 챙겨주시면서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주셨는데 사실 종목별 움직임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특식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또 다른 종목들도 있어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저께 가장 핫했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많이 산 건데요. 거기다가 후속이 바로 나왔죠. 트위터 측에서 정치 임명 절차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결국은 2.4 멤버로 조인했습니다. 당연하게 9% 갖고 있고. 경영 참여를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2% 올라갔고요. 엑소모빌과 쉐브로는 오늘 소폭 약간 떨어졌는데 이게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름값이 너무 비싼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 메이저들이 돈을 다 번다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실적 시즌에 엑소모빌도 생각보다 20억 달러 더 많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일부에서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자사주랑 배당을 금지해야 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조치가 나오는 정도로 돈을 억수로 벌고 있다. 표현들을 보면 실제 말이지만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는 전반적인 분위기와 월가의 평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저는 지난 범세에 주가가 하락하고 보니까 진짜 지금까지의 반등이 베어마켓이었나 베어마켓 랠리였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증시에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연준의 정책이 5월부터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금리 인상 그리고 말씀드렸던 밸런치 시세 축소죠. 대차 대입의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에 따라서 수개월 동안에 주식 시장의 반등성을 불가피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의 걱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상당히 부분에 조심스러웠는데요. 월스트리트 아이비즈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이치방크에서 미국의 리세션의 가능성을 경고를 딱 했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말 혹은 늦어도 2024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타격이 있을 것이고 리세션에 진입한다. 실업률을 1.5%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약간 어두운 경우까지 나온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학용 전문의원이었고요. MTN 이학용 전문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